안녕하세요. 천기도 천일본문제 89회차 서일보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흔좌진왕, 정법계진왕, 닭에 대해 살펴봤고요. 오늘은 여러분들 법요집 439페이지 진원권공, 변식진왕, 시감노수진왕, 일자수림관진왕, 유해진원에 대해 살펴보는데요. 먼저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면서 올리는 진원권공이죠. 형수나열체자건 성육구공양지, 주원수장가지지변화, 악녀삼특사가지, 나무시방불, 나무시방범, 나무시방스. 저희 이제 공경심과 지극정성 다하여서 향기로운 음식 마련하여 올리옵고 모름지기 변함없는 부처님법 의지하여 선보님을 우러내며 그 은득을 보존하고 시방세계 부처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법보님의 가르침에 따르고 시방세계 승가님의 가르침에 따릅니다. 다음은 부처님과 보살님의 맵고 맞았으면 하는 간곡한 마음을 나타내는 변식진원인데요. 무량위덕자재 광명승묘력 변식진은 하막살바다타다파루기재홈 산마라 산마라홈일 재의의 번뇌 태워 자유로움 얻으신 분들께 귀하오니 살피오 살펴주옵소서 반드시 깨닫게 했나이다. 다음은 물기가 있거나 국물이 있는 음식들도 모두 다니슬과 같이 감미로웠으면 좋겠다는 시감노소진원인데요. 시감노소진원 시감노소진원 나무소르르바이 야다타하다 야다이냐타 우홈수로수로 반라수로 반라수로 사바하 번뇌를 꺼내어 태우고 행복을 이루신 분들께 귀하오며 다짐들이 호문반 는시무지함과 어리석음을 꺼내고 지혜를 깨우쳐 원만성취룩인 아이다. 다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는 일자수련관진원인데요. 일자수련관진원 그념 반반반반반반듯이 신성하고 신성하게 밝히겠나이다. 다음은 음식이 진리의 저주로 변해서 바다와 같이 널리 공급하는 진원으로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마음이 되어서 진리를 풍요로이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으면 하는 마음을 나타내는 유해진원인데요. 유해진원 나무사만다 못다나문밤 나무사만다 못다나문밤 나무사만다 못다나문밤 원만하게 깨우치신 부처님의 질 깨처 반드시 벌기겠나이다 자 오늘은요 진실된 마음으로 공양을 권하는 진원 권공 음식이 입에 맞았으면 좋겠다는 변식 진원 물기 있는 음식도 감미롭기를 바라는 시간무시지나 한길 같은 마음으로 공양으로 일자수련관진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좋은 마음을 지니기를 바라는 유해진원 부처님의 바른 진리 깨우치시길 기원 드리면서요 스바 천일교도 천일본문 제89회차 세길보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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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